Hello everyone, this is Kelly. 오늘부터 저와 함께 주 1회의 English Quote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스터디를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아요.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 well begun is half done, 시작이 반이다 이런 거 할까 하다가 제가 고른 건 바로 이겁니다. The magic is believing in yourself. If you can do that, you can make anything happen. 누가 한 말인지 아실까요? You and Ulfgang van Goethe.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괴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마법이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믿어서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you can make it happen 이뤄낼 수 있어요. 요것도 같이 기억해 보실까요? What is not started today? Never finish tomorrow.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끝낼 수도 없죠.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색 laying!! нейший1 의 fres bun vous 4 4 4 5